어탈 스택 업그레이드 왔다고 방금 저희 스택언니가 말씀해주셨는데 갑자기 해변에 여행이 된다고요 추억을 추억 같이 주마등처럼 네 여러분 같이 여행을 한 번 떠나볼까요? 여행을 떠나자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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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로 이게 아니야 우린 사랑했잖아 이 자궁도에서 이게 아마도 사랑한다고 이걸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주실거에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 자궁도에